2013년 5월 2일 제이홉의 로그야 지금은 새벽 3시 20분 너무 피곤하다 이제 뭐 이 시간이 익숙해졌다 이 좀 들어 잠을 못 자서 이제 내 눈 밑에 다크 선크림 지금은 타이틀곡 작업을 끝내고 이제 수록곡 작업을 하고 있다 곡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로그를 너무 안찍어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로그를 찍는다 난 살아있습니다 하하 그래 이렇게 로그를 듣는다 요즘 들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댄스 8시간에 끝나고 바로 녹음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은 시간 개념이 없다 제가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고 아니 오전 튀겼어요 목요일이라니 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음 음 그래 아 오랜만에 로그를 찍고 오면서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래 아 제 2호 배 어색한 로그 끝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화이팅 힘 힘 늦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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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